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6일 드디어 수요일이고요. 병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병술일이... 아, 죄송해요. 병술일이 아니죠? 병술일, 갑술월의 병술일이에요. 제가 잠깐 단어를 잘못했어서 죄송합니다. 갑술월의 병술일인데 술술이 지금 보이시죠? 술술, 술술 잘 넘어간다. 그 술술이 아니고 이수술이에요. 멍멍이 술자. 오늘은 이 술술이 두 개가 들어간 날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활발하고 이동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병화가 떴어요. 그럼 또 입장이 좀 달라지죠? 병화 입장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고요.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는 인며라고 적었지만 오늘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술월은 지금 8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신금이 끝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항상 시작을 할 때 이 신금이 약해진 상태고 이 기간은 이제 저희가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신금 9일 이 기간이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정화가 약 3일도가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토가 영향을 미칠 건데 이게 18일 정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건 아직 오지 않았고 저희는 이제 이 신금 졸업을 막 거의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 정화가 들어오려면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정화 무토는 이제 대기 중이고 저희는 이제 신금 9일 이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아직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는 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자일주, 갑인일주, 갑신일주 이런 갑일간 분들 갑목일간 분들 할게요. 식신이 들어왔죠? 식신이 양지에 놓였습니다. 사업이나 일이 그동안 불확실하셨던 분들 조금 핸드폰 하면 제가 옆으로 좀 밀었어요. 네, 잘 보이시죠? 사업이나 일의 규모가 명확해지고요. 전체적으로 갑자기 장거리 이동을 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해외 쪽 분들과 업무를 하시게 된다거나 즉 외국 손님과 미팅을 하시게 된다거나 해외 쪽과 원격 화상회의를 가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워 해외 출장이 또 잡힐 수 있어요. 갑일간 분들이요. 어쨌든 해외와의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 즐기시면 돼요. 오늘은 일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일이 아주 활발하게, 아주 크게 일어나는 하루이니까요. 해외 쪽하고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 볼게요. 의류간 분들은 상관이 들어왔죠. 네, 상관이 임묘지에 앉았습니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상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는 음량이 같아서, 오행은 다르지만 음량이 같아서 아까는 식신이었고 을목은 상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회사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필요 없는 말들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요점이라던가 핵심만 좀 살피셔야 되는데 요점하고 핵심하고 거리가 먼 한 약이 또 하고 이 얘기 필요 없는데 막 살을 붙이고 그런 쪽으로 업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점만 간결하게 그리고 평상시보다 불필요한 말과 생각을 줄이시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만 하시면 돼요. 진짜 상사가 원하는 거, 경영진에서 원하는 거 이쪽으로만 움직이십시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랐죠. 비견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전체적인 일반적인 병화분들은요. 오늘 가족분들과 관련해서 상황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검사, 변호사, 판사 아니면 그런 법무사 쪽 일하시는 분들 그런 법과 관련된 조직적인 체계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교도소도 포함이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업무 능력에서 굉장히 완벽한 하루가 될 겁니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하루가 되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일에 집중하기 좋은 하루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평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병화분들을 대신할 만한 인재는 없다. 본인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겁재가 양재에 앉은 날인데요. 주변 직원들 그리고 내 직속 상사들의 사소한 지원이나 응원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굉장히 좋은 날이죠. 평소 나랑 거리가 멀었던 직원들조차 내가 일부러 거리를 뒀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도 이 정화일관 분들을 도와주려고 나설 수 있는 날이고요. 또 대립관계에 있던 분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도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우호적입니다. 적들도 사랑하라. 적들도 우호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터 보겠습니다. 무터 분들은요. 오늘 편인이 인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완성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주로 프로젝트라든가 납품을 해야 하는 일들, 이렇게 완성해야 하는 기한의 일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난처해질 수가 있는데 결과물이 어쨌든 나와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떤 시점에서 계속 반려를 당해요. 캔슬되고 이거 새로 해오세요, 이거 다시 해오세요. 이런 식으로 반려를 당하실 수가 있고 특정 직원의, 특정 인물의 포지션에서 심각한 일정의 정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이 넘어올 수 있는,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속상하실 수 있어요. 전체가 다 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정인이 들어왔죠. 정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학생분들은 공부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거래처와의 계약을 맺게 되고요. 간단하게는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게 될 거고요. 업무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를 받거나 준비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많은 돈이 나가게 되죠. 또 나한테 들어왔던 그런 자산들이 나가게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신기하게도 수입으로 채워집니다.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일관 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입니까? 관성이 들어왔습니다. 평관이 세지에 앉은 날입니다. 사기는 지금 연인이 있는 분들 본인의 일을 도와주고 또 그런 연인에게 위로를 받게 되는 또 나도 위로를 해주게 되는 정확하게는 연인이 본인의 일을 도와주고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업무도 내가 혼자서 노력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또 본인은 그냥 가볍게 숟가락만 얹으시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도움을 굉장히 크게 받는 날이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요.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비꼬는 듯한 말투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허점을 노리는 분들이 오늘 인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령 그런 시비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오늘은 직접적인 맞대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일관 할게요. 임수일관입니다. 임수일관 분들은 재성이 들어왔죠. 편제가 관대지 않던 날이고요. 오늘 필요 없는 움직임 또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 좋은 일 처리를 하게 될 수가 있어서요. 오늘 좀 본인이 퇴근하실 때 크게 후회를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임수가 임수 진짜 남 좋은 일만 할 수 있어서 이거 정신 똑바로 자르셔야 돼요. 오늘은 물건 잘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계속 덤벙덤벙 되는 잔실수들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일관 하겠습니다. 수일관 분들은요. 오늘 정재가 세지에 앉았죠. 가족들의 도움과 응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직하고 싶어서 이력서 내시고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이직 운은 오늘은 좀 어두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는 운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가족 회의를 하시거나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수와 개수까지 제가 했는데 임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말만 앞서고 이론만 앞서고 실천하는 것은 좀 떨어지고요.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나에 대한 결과물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후회를 할 수가 있고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좀 운이 약하고요. 안에서 내 가족들, 내 연인, 내 부모님, 내 동생, 내 자식들 이런 가까운 분들께는 많은 정신적인 위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텐데 모두모두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도 정말 유튜브 조금씩 안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날 운세 영상 찍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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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